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에도 단골 손님인 기업인들은 물론 이색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방연덕 기자가 소개합니다. 과일에 꼬치를 꽂아 설탕물을 입힌 중국 간식. 요즘 10대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라는 탕후루입니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엔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설탕 과소비 논란과 길거리 위생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도 복지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남 씨에게는 마약 재활 정책을 물을 계획입니다. 예년과 같이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제빵공장 노동자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와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환노위 증언 때에서고 벌떼 입찰 논란을 빚은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 과도한 수수료율 논란의 중심에선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의 함윤식 부사장도 산자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문체위에선 구창근 CJ CNM 대표가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의혹 등으로 정상진 N9 필름 대표가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수 조작 의혹으로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IT업계 경영진도 각 플랫폼의 가품 판매 문제 등을 놓고 국감장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허구현 총재도 선수 자유계약 문제 신문을 위해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됐고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심 변호사도 교육위 증인으로 선정됐는데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상임인은 연휴 이후 증인 채택 논의를 이어가는데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경제성장의 인지인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17일간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